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은 말이죠 아마 시청자분들도 같이 고민을 좀 해보셔도 될 만한 그런 사연인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즌 6이 되면서 많은 원딜들이 상향되었는데요 케이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장이 한발에 대한 그런 고민을 적어주셨는데요 한타가 종결되고 모두가 방심한 순간 비장이 한발이 아군 딜러에게 기습적으로 날아와서 우리 딜러들도 제품이 안기기 위해서 전멸을 쓰고 살려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도 살기 위해 아군 쪽으로 전멸을 써서 교차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전멸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사연으로 적어주셨습니다 굉장히 좀 애매한데요 그런데 정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심지어 대회에서도 몇 번 나왔어요 서로 너무 살려주고 싶어서 맞아요 오죽하면 징크스 궁 날아오는데 대신 맞아주겠다고 막겠다가 스플래시 데미지로 아군 잡게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일이 다 있어요 원래 멀리서 날아오는 궁극기가 있으면 그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워낙 급박하니까 워낙 많은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모든 걸 정리할 수는 없겠습니다 케이틀린의 비상의 한 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이론적으로만 접근하면 딜러는 일단 가만히 있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군에 믿고 딜러는 움직이면 어쨌든 비자의 한 발을 계속 꽂히고 있으니까 아군이 맞아주는 게 편하고 그리고 아군에 믿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나도 전멸을 쓴다는 건 아군에 못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누가 안 맞아줄 거 같아가지고 대신 본인이 피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럼 왜 그래서 죽고 나서 할 말도 있잖아요 정치도 할 수 있고 왜 안 맞아주냐고 맞아요 그 원딜이 비자의 한 발 걸린 원딜이 움직이면 그게 더 짜증나요 저는 보통 제가 맞아주는 입장이었거든요 탱커 입장에서 엄청 맞아줬죠 그런 걸 보면 원딜이 움직이면 말씀하신 대로 짜증나요 거슬리고 차라리 원딜은 가만히 있고 내가 알아서 맞아주면 돼 가만히 있어요 내가 맞춰서 딱 맞춰줄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맞아주고 안 맞아주면 원딜이 또 얼마나 뭐라 그래 그럼 이 사연을 대기로 우리 다 통일합시다 한국 에루엘 랭크에서는 비자의 한 발 날아오면 원딜은 가만히 있는 걸로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날라오고 원딜이 앞에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죠 조금 움직여주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게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 와중에 딱 날라오면 가만히 있는 게 맞고 그렇지 본인만 나와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 이건 트롤이고 그건 트롤이고 어쨌든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오늘부터는 원딜은 가만히 있는 걸로 만약에 원딜이 움직인다 그러면 엄청 욕하셔도 됩니다 DCX파일 안 맞냐고 우리가 딱 정의하는 거예요 여기서 판결 나온 얘기다 아니 쿨캠이 그렇게 말하는데 사건번호 몇 번 찾아봐라 찾아봐라 이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원딜은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만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연 또 가벼운 사연인데 굉장히 귀여운 사연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진짜 귀여워요 뭐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데 중간에 이게 의도하지 않으신 개그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진짜 재밌네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님 판사님 사연이요 제보자께서는 나이가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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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이신가요? 그렇고요 어차피 진게임에서 제가 마이 백도를 하고 있는데 한타가 시작돼서 졌어요 저는 억제기 타워까지 밀었는데 팀원들이 갑자기 욕을 퍼부어요 하 우리 정글 참여 안 하냐? 너 초딩이지 초등학생이 맞긴 맞는데 어차피 진게임은 백도가 더 옳은 길 아닌가요? 음 이게 여기서의 핵심은 어차피 진게임에서 백도를 하는 게 오른 길 아니냐? 네 어차피 진게임이란 근데 과연 뭘까요? 어차피 진게임이요? 그 기준은 누가 정할까요? 여기에서 약간 의문이시잖아요 갑자기 철학적으로 들어오시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어차피 진게임 같은 건 없다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진게임인데 그럼 아군이 한타 왜 했겠습니까? 어차피 진게임인데 백도어예요 혹시라도 이길 수 있는 게임 그리고 항상 저티어 구간에서 많이 두드러지는 현상인데 어떤 차이가 나도 역전이 나와요 맞아요 그 맞잖아 우리가 보통 대회에서나 내가 이러니까 저티어가 티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맞잖아 많이 해봤잖아 아니 저도 뭐 항상 게임하면서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가 대회에서나 스노우볼 빡빡하게 굴러가고 역전 안 나오고 이런 거지 솔랭에서는 워낙 던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러다 AFK 중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마인드를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마이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마이를 한 것이 잘못이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분께서는 같이 채팅은 또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 이분이 약간 본인을 미화해서 그렇지 같이 뭔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너 초딩이지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 초딩이지를 안 해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야 이게 뭔가 사건이 사연자 중심으로 약간 미화가 돼 있지 않나 앞에 있었어 어차피 진게임인데 백도어 한 게 잘못인가요 이것도 팽팽했었는데 보림이 던져서 뭐 불리해졌는지 어떻게 알아 맞아요 맞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솔랭에서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승리를 저희처럼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10시 넘으면 게임하지 말고 푹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그런 분들 조심하세요 맨날 10시 넘어가면 튕기는 분들이 있어요 자만 자면 저처럼 키 안 커요 그것 좀 무섭네요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은 어떻게 보면 메인 사연이에요 리그 오브 레전드는 팀 게임이라 아궁끼리 굉장히 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는 합이에요 팀 게임 5 대 5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멋진 합을 보여줬는지 제가 한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랑하고 싶은 슈퍼플레이가 있어서 제보합니다 저는 쓰레쉬를 플레이했고 친구들은 갱플랭크 미스포춘으로 3인 큐플레이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들어오는 상대를 잘 받아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보 많이 올리고 재미있게 방송 볼게요 라고 사연입니다 잘 받아쳤다 한 마디로 먼저 인식이 걸렸다는 거죠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쓰레쉬와 미스포춘 간의 호흡을 기가 막히게 맞춰서 역으로 상대편을 잡아낸 것 같아요 음 이렇게만 들어서는 뭐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쓰레쉬를 플레이할 때 종종 나오는 장면이죠 그렇죠 저희가 한번 그 영상을 직접 보면서 어느 정도의 슈퍼플레이를 했는지 한번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도 자체는 일단 미스포춘에 쓰레쉬가 유리해 보이거든요 라이너 밀고 있어 상성 자체도 괜찮고 피오라가 순간이동 뒤쪽으로 오는 것 같죠? 예 여기서부터 도주 경로를 왼쪽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음 밤캐지까지 내려옵니다 이동했어요 왼쪽으로 맞지 않았지만 맞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일단 미스토츠는 살아가고 빅토르까지 합류하면서 싸움이 좀 커집니다 킹드레드도 달려오고 있고 여기서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다가 결국 빅토르 혼자 싸우는 상황이 됐는데 보겠습니다 빅토르가 세다 보니까 저항이 거세요 일단 반대편으로 도망을 가면서 빅토르 죽기 직전이에요 직전입니다 빅토르 죽기 직전 미스토츠 궁극기 랜턴 빅토르 죽기 직전 빅토르 살려치고 퓨어 앞까지 잡아놓은 장면 멋진데요 기가 막히게 해서 상대에게 잘 받아쳤어요 근데 안 끝났어 킹드레드도 옵니다 이즈리얼도 오고 킹드레드도 오고 뭔가 이대로 끝내기엔 레드쪽에서 많이 아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선 한번 장사영선공 연계가 빡빡 들어가고 양의 안식처 쓰지만 그 와중에 이즈리얼도 갱풀 궁극기 기가 막힌데요 와 일단은 갱풀까지 궁극기를 써주면서 맨 및 양태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음 그러면 완전 이득 봤죠 이득 많이 봤어요 아까 바텀에서부터 시작된 그 교전에서 쭉 이득 보면서 킬도 많이 내고 오히려 원래 잡혔어야 되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대박이네요 네 일단은 뭐 상대 이 사연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대가 들어온 것을 정말 잘 받아쳐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핵심은 결국 쓰레시잖아요 그렇죠 네 쓰레시 플레이를 잘 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아주 잘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예 여기 이 상황에서 자 보겠습니다 네 쓰레시가 보통 이제 대회에서도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랜턴 전멸까지 하면서 아예 멀리 가버리는 장면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전멸 썼어야 된다 그냥 조금 더 확실하게 도망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위험했거든요 상황 자체가 이거는 잡혔어도 안 이상한 상황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슈퍼 플레이가 됐지만 사실은 이렇게 위험한 상황까지 오지 않고 전멸 랜턴까지 했으면 무단하게 끝났어요 여기서 캄캠치 메롱도 오히려 위쪽으로 쓰레시를 맞추면서 쫓았으면 더 위협을 가할 수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상대팀이 일단 엄청 못했어요 그건 맞죠 그리고 이쪽은 정말 최고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잘했다 스스로 약간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서 전멸 랜턴 플레이를 쓰는 사진 그냥 끝났을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이렇게 놓고 보면 오히려 안 한 게 좋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근데 이 분의 슈퍼 플레이는 확실히 멋있긴 했어요 이 정도면 잘한 거 같아요 특히나 저희가 지난주에 아시겠지만 아이고 정말 게임 재능 없고 멍청한 친구 걸 봤었잖아요 네 택배 씨 제 제 권다봉이에요 이 카라마 권다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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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데요 걔 죽을 때 샷건 치거든요 아 똑같아요 걔였으면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쨌든 굉장히 침착하게 빠지 도지경으로 탁 빼고 기다렸다가 사용선거 한번 던져주고 딱 할 줄 알아 판단 자체가 돼있네 팀원 한 명 한 명이 빠른 합류 그리고 미스포츠 침착한 궁극기 갱플랭크가 마지막 궁극기 그게 또 멋진 거예요 궁지원까지도 LOL의 맛 이 맛 아니겠습니까? 같이 3명이서 갱플 미스포츠는 쓰레시 3인듀 이렇게 딱 다 같이 하는데 서로 호흡 맞춰가면서 커뮤니티케이션 맞아요 맞아요 얼마나 멋져 네 저는 등급 그렇다고 이것이 다이아 챌린저라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왜냐면 저도 플레이할 때 이 정도는 플레이는 곧잘 해요 그렇긴 해요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맞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그래도 어떤 LOL 팀플레이다라는 것은 어떤 취지에 맞게 골드봉 나랑 딱 맞네 아 정말로? 네 플레이 주기는 좀 아까워서 아깝죠 플레이는 아니죠 그렇다고 실번도 안 야 이 정도면 잘했지 뭐 참 LOL에서 골드라는 티어가 딱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잘하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못하지도 않아요 딱 장군이 형도 그렇잖아 솔직히 당군이 형이 잘하진 않잖아 근데 당군이 형이 또 그렇게 못하지도 않고 저 서포트는 잘해요 장난 아닙니다 저 이슬이랑 비슷한 거였는데 아 어차 어차 이슬이도 실버예요 아 실버고단 골드고 색깔이 다른데 골드 5야 올림픽에도 금메달하고 은메달하고 똑같습니까? 골드 실버 골드가 그 금메달 은메달이란 비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그 정도 곁에 나는 거지 개비 아니 어디다 비교를 합니까 제가 그분 하는 거 봤는데 알겠어요 그분 실버도 아까워요 그래서 정말 훈훈한 사연이었고요 골드 티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품권 혼자 받지 마시고 또 같이 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나눠가세요 나눠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 같이 가지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사연까지 저희가 마무리해 봤네요 DCX5